트리 뱉어? 트리 뱉어? 트리 뱉어 바이오팩스 사장님이 애지랑 중지 주라고 선물해 주셨다 팻 밀크들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애들 관절에 좋은 본허그 이거는 펜메가3라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오메가3 아 이거 맛있어 중지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애지가 이거 펜메가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더 맛있는 거 줄게 자 에피타이저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만 하루에 한 번 한 포씩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반포씩 해가지고 한 개씩 섞어주려고 반포씩 중지 잘 먹네 근데 맛있나보다 고구마 우유 이렇게 사료 줄 때 하루에 한 번만 아침이건 저녁이건 반포씩만 섞어주면 돼 그러면 애 관절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하고 사과 우유 맛하고 사과 우유 맛하고 이거는 고구마 우유야 고구마 우유도 주셨어 이쁘지 포장지도 야 니네들 바이오패치 사장님 덕에 니네네 오늘 완전 포식한다 자 중지도 먹어봐 애들 좋아하는 거 봐 신나 보다 애지 맛있어? 애지 다 먹었어 애지 좀 더 먹자 트림했어? 트림했어 애지야 애지야 점잖지 못하게 애지 픽니 ёл STRANG